밥 먹고 먹으면 바로 살로 가는 무시무시한 과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권규남입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덜 먹느냐인데 식사하고 드시는 과일의 종류만 바꿔도 체중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식사하고 먹어도 부담이 덜한 과일 5가지 그리고 식사하고 먹으면 바로 살로 직행하는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살찐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때문인데요. 이 과당은 여러 가지 당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당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지방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당입니다. 중성 지방을 만들어내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이미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으면 체지방아 쌓여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데요. 먹으면 바로 살로 직행하는 과일 5위는요. 바로 바나나가 되겠습니다. 바나나는 100g당 5.17g의 과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바나나는 익은 정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나나를 드신다면 많이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으면 바로 살로 직행하는 과일 4위는 단감입니다. 단감은 100g당 5.13g의 과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시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다음 먹으면 바로 살로 직행하는 과일 3등은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100g당 6g의 과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과 한 개가 보통 300g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사과 몇 점 드시면 과당을 20g 정도로 드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 20g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다음으로 2위는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100g당 6.87g의 과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7g이죠? 문제는 이게 진짜 100g이면 몇 회 되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사과나 단감은 밥 먹고 먹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드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 포도는 잘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많이 드셨어도 한 송이 금방 먹죠? 과당 폭탄을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먹으면 바로 살로 직행하는 과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사실 2등 포도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1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포도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인데요. 알도 크고 묵직해서 식사하고 드시면 살찌는 데 있어서 최악의 과일이 되겠습니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은 100g당 무려 8.12g의 과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샤인머스켓 먹으면 성조숙증이 유발돼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먹이면 안 된다. 이런 사실과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샤인머스켓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당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5가지 안에는 못 들었지만 과당이 높아서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배, 망고, 키위가 되겠고요. 이 배는 100g당 4.86g 망고는 100g당 4.68g 키위는 100g당 4.25g의 과당이 들어있어서 순서대로 2, 7, 8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후 먹어도 부담이 덜한 과일 5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5가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짠! 1등은 멜론 물론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g당 1.11g의 과당을 갖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거의 8분의 1 수준이죠? 2등은 파인애플 100g당 1.44g 3등은 자몽이고 100g당 1.5g의 과당을 갖고 있고요. 4등은 참외입니다. 100g당 1.64g인데 이게 신기한 게 C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드셔도 과당의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5등은 귤인데요. 일반적인 귤이 100g당 1.7g의 과당을 갖고 있는데요. 귤과 비슷한 천혜양 얘는 귤과 같이 100g당 1.7g 정도인데 문제는 오렌지 오렌지는 2.58g이고요. 한라봉은 3.21g의 다소 높은 과당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드시면 좋겠고요. 다른 과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일 20가지 정도로 정리해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 말씀드린 과당의 함량은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에 나온 수치들인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과일별 과당 함유량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과일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농촌진흥청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360을 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제품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신 유행하는 다이어트 성분이나 누구누구 연예인 다이어트 이런 제품들은 백날 드셔봐야 효과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죠. 대신에 녹차, 가르치냐, 키토산 줄여서 녹차, 키 이 세 가지만 드신 음식의 종류나 드신 양에 따라서 함량을 조절해가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제가 추천드린 녹차, 키 드시고 뭐 덕분에 체중관리를 예전보다 쉽게 하고 있다 연락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녹차, 키를 드시고 안 드시고를 떠나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과당을 줄이시면 보다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내미였습니다.